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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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왕 제왕이하고 인사하는 동의 안 돼 산이 이빨 다친다 제왕이 동의 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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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신발끈 하지마 송이 아 일단 큰 개들은 별 관심 없습니다 송이 이리와봐 송이 이리와봐 자꾸 구슬 가지마 이리와봐 송이 이리와봐 상처가 좀 덜 났네요 어제 주사 한번 더 놓고 오늘 놓고 송이가 아주 나쁜 버릇하는데 먹이에 대해서 어른거리면 큰 개한테 그냥 공개 방합니다 지가 항복을 하고 기용을 받아야 되는데 엉띵 상처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슬밥도 뽑았고 송이 이리와봐 송이 이리와 아직 안왔는데 올라가는 폼은 그런... 야! 산이! 송이 지금 멘탈이 나왔습니다 멘탈이 큰 개들 좀 하도 많이 받았잖아 멘탈이 나 야 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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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챙겨주려고 하는 골입니다 아직 발증은 안한건데 이거 이거 까불미는 큰일 나는데 사운드이에요 천완 피하네 빠른다 밥사가 송이 이제 큰 게다가 첫 대면 인데 쉬왕 야 새왕 빨리 좀 올라카네 야 산이 하지마라 아직은 합사가 방음하기가 급급하네 방음하기가 급급하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